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가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력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어서 배운대로 열심히 하셔서 몸장에 도전해 보세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트레이너 입니다 이번에 배워 보실 동작은 덤벨 벤치프레스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벤치프레스인데 덤벨을 이용한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죠 네 양손에 덤벨을 잡으시고 벤치에 놓으셔서 양쪽 덤벨이 거의 닿을 정도로 덤벨을 가슴 위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손바닥은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약간 회전을 시켜줍니다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어깨 양쪽에 견갑골을 가운데로 모으고 이 자세를 계속 유지시켜 주십니다 다음에 손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덤벨이 가슴 옆까지 오도록 내려줍니다 가장 낮은 지점에서 멈춘 다음에 빨리 팔꿈치를 펴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가세요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덤벨 벤치프레스 동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보다는 이제 덤벨이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죠 좀 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벨은 전체적인 균형을 잡고 바벨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지만 바벨은 역시 양손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덤벨의 위치를 똑바로 균형 맞출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벨이 흔들리거나 바벨이 균형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일단 덤벨 벤치프레스를 통해서 가슴 운동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바벨은 역시 지나치게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는 반면에 덤벨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운동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